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계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높은 공공기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는 경북공업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후 8시가 넘은 시각,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도 경북공업고등학교의 교정은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 전교생의 20%가 자율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생기고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경북공업고등학교 저는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6개 학과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 취업을 위한 특별반도 운영합니다. 대구에서 공무원 합격률이 가장 높아 작년에만 9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습니다. 경북공업고등학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기관으로도 진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취업한 학생은 학교로부터 재직자 특별 전역을 안내받고 수도권 명문대학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창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경북공업고등학교는 이런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앞세워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다양한 진로가 있음을 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특히 대학교의 재직자 특별 전역을 활용하여 취업 후에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한양대, 국민대, 중앙대학교 등 명문대에 진학을 하기도 합니다. 경북공업고등학교는 또 중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해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경북공업고등학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입니다. 보다 다양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중학생이나 그 학부모들에게 후회 없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btv뉴스 천혜열입니다. btv뉴스 천혜열입니다.